의사들이 아침 공복에 절대 안 먹는 음식 7가지. 오늘도 아침 맛있게 잘 드셨나요? 혹시 무엇을 먹을까 냉장고만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대충 때우시진 않으셨나요?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 먹지 않고 굶는 분들고 계시고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한다고 고기 반찬에 거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네 아침 공복에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먼저 공복이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있다가 소화되고 배출되어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히 비워지려면 최소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매 끼니 사이에 간식을 먹지 않는 한 아침 점심 저녁은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많은데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절대 아침 공복에 먹지 않는다는 음식 7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진짜? 아침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우유 한 잔씩 드셨는데 놀라셨나요? 칼슘과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어 비타민 B콜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많이 드시는데요. 우선 우유는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우유의 주성분은 물이고요.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 카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가 안 좋거나 약한 분들에게는 위의 부담이 되는 이유이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위산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공복에 먹으면 과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 무리를 주게 되고 속쓰림이 발생하고 복부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위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복이라도 위장이 건강하고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유보다는 귀리우유나 아몬드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또 다른 탄산음료처럼 당성분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탄산수를 공복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탄산수에 포함된 탄산가스가 위벽을 자극해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산성음료로 청량감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탄산수를 마실 경우에는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탄산수를 마시면 탄산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장을 자극해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위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있어 탄산수의 자극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산수가 위장의 연동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복에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탄산수를 꼭 마셔야 한다면 물이나 얼음을 섞어 농도를 조절하거나 탄산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은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니 토마토가 안 좋다고? 그렇게 몸에 좋다는 토마토가 왜 안 좋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토마토는 항산화제인 니코펜과 비타민C, 비타민, K칼륨 엽산 등이 풍부하여 심장병과 암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팩틴이 풍부한데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토마토 속 용해성 수렴 성분과 팩틴이 위산과 결합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위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위장이 부풀게 되고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말산, 구연산 같은 산성 성분 또한 풍부합니다. 이 산성 성분이 많아 토마토를 공복에 먹게 되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어 위괴양을 유발하기도 함으로 주의해야 하고 특히 위험 증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고 포만감도 좋아 자주 먹게 되는데요.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저혈압이 있다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아침 공복에 혈관 속에 많아질 경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인과 칼륨 비타민어, 비타민C가 들어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바나나만 드시지 마시고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께는 바나나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녁 시간에 드시면 근육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이 좋고 간편하게 먹기 좋아 아침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아침 공복을 포함한 공복 상태에서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 당뇨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후 급격하게 혈당 저하가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다른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탄인이 풍부하여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속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인에 악유질까지 더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비타민C, 비타민E, 칼륨, 티아민, 철분과 지방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과잉 섭취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아침 공복에만 주의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한 나라로 우리나라는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고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시는 분들도 많죠. 커피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면도 많이 있지만 아침 공복엔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지방산 등 커피의 여러 물질들이 위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험과 위궤양 과민성 대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활력을 더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공복에는 안 좋은 면도 있으니 반드시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당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을 공복에 드시면 급격히 혈당이 오르다가 급격히 당이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기 쉬움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절대로 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주스나 감귤 주스 같은 과일 음료입니다. 이런 당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되고 또한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아침 공복에 먹지 않는 음식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생각 안 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